생방 생방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10만명이 되면은 캠을 켜서 실버버튼 언박싱을 하겠다 라고 제가 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도 월공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5-6년 전에 메로나 시절에는 캠을 키고 했었다가 방송을 접었다가 로나딘이 되고 봉수 방송을 하면서 캠을 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로나딘 얼공 언제 해요?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얼공을 한 사람이었는데 얼공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한 얘기가 있었죠 10만되면 하겠습니다 실버버튼 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버버튼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? 아 진짜 너무 떨려 옛날에 제 모습 봤던 분들 있다면 입밥 좀 깔게요 옛날에 비해서 저 살 많이 쪘어요 메로나 시절 때보다 10kg 쪘습니다 10kg 가량 좀 더 귀여워졌다 인상이 많이 좋아졌고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이 캠 방송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많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귀여움으로 승부 보자 저의 캐릭터가 좀 통통하게 생겨지지 않았습니까? 나는 내 캐릭터와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야 난 나 킨다 이제 킨다 나 킨다! 나 킨다! 나 킨다!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 딩아 딩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리본도 했어요 내 캐릭터랑 똑같이 하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네딩입니다 제법 고렬사해요 제법 내 캐릭터랑 닮았어요 개비스테요 개비스테요 열심히 꾸미 불합이 있네 자 그래서 실버버튼을 파실 해볼까요? 짜잔 실버버튼입니다 여기 이래 짜자! 어? 아무것도 없고요 짜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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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CEO 닐 모한 씨래요 네 대충 축하한다는 뜻의 네 편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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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로나딩 적혀있어요 으아앗! 으아앗! 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쐴악! 어머어머어머 이거 다 비치네 여기 모니터 화면이 다 비쳐요 거울 있네요 거울 이었어요 이야! 여기 여러분 이야! 여기 여기 로나님! 로나님! 이야! 저 10만 유튜브 되었어요! 이제 여기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되는거죠? 자 그러면은 이제 언박싱도 다 끝났으니 Q&A를 시작해볼까요?